2월 24일을 전후해서 국내 각 신문들은 2월 26일에 개장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더현대서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경계를 허무는 백화점, 또 백화점이라기보다도 신세계 그룹의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에 가까운 백화점, 이런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체는 그 백화점 규모에 대한 그런 기사를 읽고 일단은 맨 먼저 떠오른 것이 이 극심한 불황 속에 저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사업가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맨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백화점은 상당히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한 그런 도전이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백화점하고 달리 휴식공간을 강조한 백화점 그런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요. 영업 면적 가운데 51%만 판매하려 하고 나머지는 휴식공간 등을 강조한 그런 10년 만에 새로 생긴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입니다. 축구장 13개 크기의 백화점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크기라든지 또 투자 규모 같은 부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대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백화점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기사들이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아주 대규모 백화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여의도에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박수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만은 또 이제 항상 비평을 하고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떠오른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깊고 깊은 불황 속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 분석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사례 연구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당연히 알아서 할 몫이지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규모의 투자가 불황 속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최소한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 같으면 한 4, 5년 전부터 사업이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혀 뜻밖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예상한 바가 없었을 것이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백화점이 초기에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듭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성장률은 대부분 기대치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성장률이 정체 내지 또 머무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 구매력이 정체 내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떠오르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는 현재는 물론이고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죠. 그리고 또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보게 되면 성장률을 고향하거나 또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속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사업가들의 단호함, 과감함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도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자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인가 물론 복합 쇼핑몰은 사업 주체가 현대백화점 그룹이긴 합니다만 다수의 입주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상당 부분 입주 업체들 사이에 크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어느 정도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모기업의 그런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는 경우라면 리스크를 사전에 분산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 분야에 수십 년 이상의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 온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3의 관찰자가 볼 수 없는 그런 사업 기회를 보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출산 추세가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또 저출산 못지않게 저성장이라는 것이 아주 자리를 잡아 나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매력 저하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수에서는 특별한 그런 업종이나 업역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침체나 이렇게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가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항상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도 이제 이렇게 사업가들을 만나보면 바닥으로부터 아주 험한 경험 부침도 경험하고 아주 어려움도 경험하고 또 바닥부터 자기가 불을 쌓아오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험한 꼴을 당하는 것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 온 그런 사업가들일수록 건설적 비관론이 몸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건설적 비관론이란 것은 항상 잘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또 항상 잘 안 되는 경우를 예상하는 그러니까 살으름을 걷듯이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특히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은 항상 상황을 위태롭게 바라보죠. 아무도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나 또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대 흐름 속에서는 신규 투자에는 몸을 많이 사리는 편이고 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부채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사람들은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겉으로 이렇게 회사를 인수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보면 주변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항마도 최악의 상황에서 늘 염두에 두고 부채의존도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선에서 지금과 같은 장기 불안 국면에서는 투자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개 창업가 대열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젊고 반대로 가혹한 경험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업가들은 바닥으로부터 쌓아온 그런 사업가들하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뭐 좀 유복한 상황에서 대개 성장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런 낙관론이 인생사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 인생이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닥부터 쌓아온 그런 창업가형 사업가들하고 물려받은 사업가들하고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불황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죠.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아무튼 여의도에 엄청난 규모의 백화점이 입점하면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비교적 잘 사업을 해왔던 3대 백화점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쟁을 바라볼 때는 고객의 입장에서 경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보호해야 될 것은 경쟁 그 자체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의도에 현대백화점 그룹이 입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한 판에 큰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